한 가정에 겨닫힌 긴급한 상황 여보세요 어 여보 나 오늘 회사일 때문에 갑자기 야근이 생겼어 나 오늘 지방출장 나는데? 그럼 우리 하윤이 어떡하지? 이들을 구할 서비스가 온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아동 언제나 돌봄 서비스입니다 저희 하윤이가 10살인데도 가능한가요? 12세 이하 아동이라면 누구나 네 가능하시며 시설형 서비스와 가정 방문형 서비스 중 선택 가능하십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가정이라면 가정별 상황에 맞춰 돌봄 서비스 제공 경기도 아동 언제나 돌봄 서비스 24시간 상시 운영 중